Q. 하하 오오. 나이스 Operator 정확한 지식이 가장 높은 이유가 있었군요. 그럼요. 한지원 선수 좀 어려운 굽은 홀에서도 지금 버디를 하는데요. 네. 암진원 선수가 핀 앞쪽 2단 그린은 살짝 넘어왔어요 다음은 넘어왔지만 한지원 이야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로 어렵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 10번 홀에서 한지원이 버디를 추가하면서 2홀 연속 버디예요 흐름이 왔을 때 점수는 줄여야 됩니다 저렇다고 또 덤비면 안 돼요